늑대와 미녀 으르렁으로 2013년 최고의 대세들로 떠오른 엑소가 12월에 기적을 노래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앨범을 준비한 엑소.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 의상으로 재킷 촬영에 나섰는데요. 여기는 저희 12월 크리스마스 앨범의 재킷 촬영 현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런 느낌으로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포인트로 재킷 촬영을 입고 있는데요. 머리도 바가지 머리에서 볼터치도 하고 약간 겨울 소년들 같은 그런 풋풋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명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촬영에 나섰으니 엑소 구별법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죠?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이렇게 똑같은 가발과 똑같은 옷을 입고 저희가 하나의 인간 트리가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한 컨셉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엑소 멤버들의 인간 트리 만들기가 끝나고 뮤직비디오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카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트리도 만들면서 각자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엑소 멤버들 이들 중 유일하게 파트너가 있는 멤버가 있었으니 엑소의 카이였습니다. 귀여운 강아지와 촬영에 나선 카이는 촬영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강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실내 촬영을 마친 엑소가 밖으로 나오자 눈이 필요해진 촬영팀. 이때 엑소의 결빙 능력 담당 시우민이 나섰는데요. 시우민의 등장으로 눈이 세팅되고 엑소 멤버들은 눈 속에서 눈물 연기에 돌입했습니다. 선주문만 40만 장을 기록한 엑소의 스페셜 앨범 12월의 기적. 제목처럼 12월에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길 기대하겠습니다.